산문일답사교 백포 서일대종교 경전, 산문일답상편 제1서원 제1부에 이어 제2부입니다. 한 달이 지난 뒤에 삼사생이 다시 찾아와서 인사를 마치고 가로돼 선생님의 고명하신 말씀을 오래 듣지 못하와 비린 뒷글이 만구멍을 가리움을 깨닫지 못하여이다. 이르자 가로돼 그동안 수양하시는 자미가 과연 어떠하시오. 삼사생이 가로돼 삼일신고는 글도 매우 무겁고 뜻이 또한 깊어서 우리 물사람의 육안으로는 마치 운집 속에서 한우를 본 듯 참대통으로 별을 해는 듯 하야 크고 적음과 밝고 어두움을 잘 알 수 없는지라 어찌 한우 아침 저녁에 그 자미를 얻어오리까 더구나 이미 보았던 제자서의 이론이 먼저 마음지경을 차지한 까닥에 서로 틀리는 점이 많아서 그 십이곡직을 분변하지 못할 새 마음이 더욱 어지러워서 백번 생각하여도 의혹을 풀지 못하겠나이다. 이르자 가로돼 하늘에 구름 없는 때가 적고 바다에 바람 없는 날이 드무니 바람 구금이 한 번 움직임에 변화가 무궁하야. 물의 소리는 우르륵 번개뿔이 번쩍일 때나 도진 물결이 왈칵왈칵 솟는 물 멀리가 울렁울렁할 적에 하늘과 땅은 얼굴을 잃고 해와 달이 빛을 감추었다가도 문득 구름이 거치고 바람이 그치면 온 하늘이 유리 같고 사해가 거울 같아서 삼나만상이 다 그 가운데 나타나나니 마음으로 진리를 깨달음도 또한 이러한지라 대저 두 물체가 있은 뒤에 크고 적음을 알며 두 이론이 있은 뒤에 옳고 그름을 가리나니 인간의 싸움은 평화의 터전이오 마음의 변회는 깨달음의 근본이리라. 삼사생이 가로돼 고명하신 이론을 간복치 아님은 아니오나 다만 길고 짧음은 재는 것이 밝아야 쉽게 알고 옳고 그름은 살피는 것이 밝아야 빨리 그르거늘. 저는 본래 슬기구멍이 어두워서 재고 살피는데 그 방법이 서투른지라 바라옵건데. 어리석은 무리를 위하야 넓으신 벅량과 크신 변론으로서 유교 도교 불교 기독교 회회교의 이론들을 참조하시와 그 길고 짧음과 옳고 그름을 밝혀서 깨우치시면 부학 중생에게 주시는 행복이 얼마나 크올일까. 이래자 낯빛을 변하야 가로돼 각 교문의 이론에 대하야 그 12장단은 마땅히 저의 마음 가운데서 재고 살피어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사랑도 미움도 없으며 기림도 허름도 없겠거늘. 만일 혀끝으로 날려서 입 밖에만 나오면 필경은 송사를 일으키나니 그대가 유교를 보지 못하였는가. 다른 교는 이단이라 하여 좌돈이 요술이니 배척이 심하였고. 또 기독교를 보지 못하였는가. 다른 팔을 열교라 하고 우상이니 악마이니 논박이 많았었다. 그리하여 유교에는 낙당 독당의 다툼과 기독교에는 신교 구교의 싸움이 일어나서 필경은 핏물이 땅에 차고 비린내가 하늘에 닿은지라 그 독균이 우리 결에 전염되어서 지난 날 남인 노론과 오늘날 목사 신부가 서로 갈라서서 형제끼리 원수두며 동지로서 배적되니 그 당파는 날로 늘어가고. 이 사회가 더욱 어지러움은 또한 가리울 수 없는 사실이었다. 오직 도교의 방달과 불교의 청정은 다른 교회에 비유할 바 아니로돼. 오히려 현리단전의 파와 선종교종의 문을 따로 세워도다. 이 여러 교문은 다 세계적인 종교로서 이렇듯 배단이 있음을 보면 그 이론의 충돌은 모두 나만 옳고 남은 그르다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라. 내가 항상 이것을 미워하여 싫어하는 바이거늘. 이제 그대가 나로 하여금 이 일을 밟으라 하니 그것은 나의 뜻을 모르는 말씀이로다. 만일 그런 말이 나의 입에서 한 번 나오면 유교에서는 반드시 이단으로 지목할 것이요. 불교에서는 나를 방불자라 할지며. 기독교에서는 나를 악마로 부르지니 부질없이 남에게 꾸질함을 살까닥도 없거니와. 더구나 우리 대교를 믿는 이는 각 교문의 서적을 널리 보며 다른 교인들을 달리 보지 아니하나니. 내가 어찌 이것을 하며 내가 어찌 이것을 하리요. 삼사생이 가로돼 선생님의 말씀이 정직하신 탈로니오나 어떤 교문을 물러나고. 그 교리는 반드시 하늘에 근원하여 이론을 세운 바이며. 또 앞날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진리. 공법으로서 말씀하면 공자 노자 석가 예수 마호메트들의 보신 바와 말씀하신 바가. 낱낱이 만고에 고칠 수 없는 진리 이론이 될 것 아니다. 다만 그네들의 먼저 깨달으신 바를 뒷사람에게 보이실 뿐이며. 또 여러분 성철께서 한갓 만고를 범위하야 진리만으로서 강론하신 것 아니요. 그 당시에 이를 걱정하신 이론도 또한 많은 것이다. 가령 뒷사람이 성철에 지으신 경전을 평론함에도 한갓 그 사람의 자격이 높고 낮음을 평론함이 아니요. 오직 그 말씀이 진리에 합하고 어김을 평론하는 것인즉 무엇이 옳지 아니하오리까. 어떤 교문에서나 학문도 상식도 다 부족한 무리들이 다른 교회 진리에 대한 이론을 연구해 볼 생각은 없고. 다만 여러분 교조들의 행장만을 평론하여 암호의 인격은 낮으니 누구의 공덕은 높으니 하는 것이 곧 당파를 일으켰어.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나쁜 버르시려니와 선생님은 기랍철학의 연언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생도로 돼. 그 학술 이상이 서로 반대된 곳도 많고. 또 아리시의 말씀에 내가 진리를 사랑하면 내가 나의 스승을 사랑하미로다 하였나니. 이제 만일 성철들의 끼치신 이론을 깊이 강구하여 진리를 더욱 밝힌다면. 이는 곧 성철을 사랑하므라. 그 무엇이 옳지 아니하오리까. 한갓 남의 허름과 기림을 따라서 두려워하거나 기뻐할 것이 아니여. 오직 자기의 행한 일을 돌려 생각도 하고 그 평론하는 이의 자격을 살필지니. 가령 낸가 잘못한 일에 기림을 받음은 기쁠 것이 아니여. 내가 잘한 일이면 허름을 받더라도 두려울 것이 아니여. 또 나를 허는 이가 나쁜 사람이면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나를 기리는 이가 나쁜 사람이면 기뻐할 것이 없는지라. 이제 선생님은 대교를 거듭 빛내시고 중생을 널리 건지시는 무거운 책임을 가지셨거늘. 그 아득한 데에서 헤매고 함부로 짓거리는 무리에 망령된 평론의 거리끼여서 여러 교문의 이론이 옳고. 그름과 얻고 이름을 판정하지 않으시면 어찌 진리, 공법의 어김이 아니오리까. 만일 여기에 대하여 말씀을 싫어하시면 본래 천성이 어리섭고 더욱 진리에 아득한 저의 무리로서 세 번은 고사하고 한미로 생각하여도 깨닫는 길을 얻지 못하리로소이다. 이래자가 사례해 가로돼 나의 사양한 뜻은 혹시 여러분 성철께 극죄할까. 조심하미로니 그대의 정직 또 퇴활한 말씀이 좋기 사람으로 하여금 흥감하게 하도다. 그대는 과연 이 세상에 갈사라 여러 교문에 온갖 이론에 옳고 그름과 얻고 이름을 이미 마음가운데서 마르제였던을 어찌 구차히 나의 말씀을 기다리리오. 삼사생이 가로돼 묵은 풀뿌리는 한 호미자욱에 끊을 수 없으며 오랜 병빌미는 한장 뜸숙으로 뗄 수 없는지라. 저의 뇌속에 얽힌 제자서의 횡설수설이 이미 묵은 풀과 오랜 병을 이루었으니 어찌 쉽게 떼어버리오리까. 원컨대 선생님은 괴로움을 사양하지 말으시고 깨닫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래자 가로돼 그대의 간청함이 이와 같으니 내가 비록 아는 것은 없으나 어찌 한결로 막으리오. 삼사생이 크게 기뻐하여 다시 절하고 사례하더라. 이상으로 산문일답 제2부였습니다. 산문일답 모두 마칩니다. 이상으로 전하는 산문일답은 여기까지입니다. 상편은 제1서원 제2천론 제3신론 제4천국론 제5세계론이며 하편은 제6진리론 기1제7진리론 기2제빨진리론 기3제9진리론 기4제10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원의 본문만 전하고 천론 이하의 본문은 일경에게 압수 분실되어 전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2화 세계 만만세 1화 세계 만만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